푸쉬 푸쉬 베이 달콤한 말로 토 레 미 바 미트 미트 안녕하세요 오늘 더 아름다우신다 어우 감사합니다 아 턱 없는 앵커 방북봉과 함께 문턱 낮춘 뉴스를 지향하는 뉴스페이스 오늘은 드랙 아티스트 보리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보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랙 아티스트 보리입니다 본명이신 겁니까? 본명은 아니죠 진짜 이름과 나이 진짜 이름은 김기석이고요 93년생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학교를 너무 빨리 보내줘서 제 친구들은 92년생입니다 원숭이띠, 잔나비띠입니다 그럼 빠른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네? 빠른 원숭이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또 처음 뵙고 실례일 수도 있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리 언니는 남자입니까? 음 저는 진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진짜 남자 그리고 저희 가족의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구별을 약간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뵀을 때는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아 진짜요? 목젖이 다하는데? 어 저는 목젖을 먼저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 지금 메이크업이 되게 독특합니다 아 특별히 드라이킹 분장을 해주는 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샵은 따로 없고요 혼자서 독학 그래서 뷰티 유튜버 분들 보면서 영감을 얻고 특별히 참고한 뷰티 유튜버가 있으십니까? 네오제이 아 제이 씨? 네 셀 메이크업 영상을 보면서 아 그걸 먼저 따라 했었어요 아 또 이제 참고를 많이 하시는 거군요 네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만약에 수염이 올라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제모를 이제 한 50회 받아가지고 수염은 안 잘하는데 제모를 안 했을 때는 5시간이 지나면 공인 해제가 돼요 아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앵컨처럼 방송용으로 멍 든다 라고 표현해요 입 주변이 좀 멍 들었다 네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씨앗이 보여요 조그마한 씨앗 네 지금 한번 저를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좀 씨앗이 많이 심어졌나요?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메이크업만큼이나 가발입니까? 네 가발이요 되게 화려합니다 이게 주로 사는 곳은 뭐 하이모노 저는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사는데 해외가 더 나아요 퀄리티가 있고 한번 제가 만져봐도 되겠어요? 퀄리티 아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저도 만져봐도 될까요? 아 이거 제 머리래요 이건 제 머리래요 어 진짜요? 네네 정소리가 없는데요? 아 좀 가려놨습니다 오 아닌데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제 머리가 또 진짜 같지 않아요? 어 이게 진짜 같습니다 어 이거 진짜 머리죠? 네? 오늘은 그냥 보리 씨가 아닌 드래킨 보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그렇게 영간보다는 그냥 끼로 끼보리 네 그냥 재미로 했었어요 그냥 재미로 하다가 한 5년때쯤 처음 본 아티스트분이 이제 나라의 연결로 네 알죠 알죠 보고 나서 이제 아 저게 드래킨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 학창 시절에는 뭐 좋아하는 가수분들이나 또 이제 이런 분들도 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스타 효린 님을 너무 비욘세의 크레이지 러브 보면서 디바 분들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크라이지 러브 미친사랑 완전 미쳤어요 진짜 아 이건 어떤 시그니처 포즈인가요? 미친 아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집근 미친 아 미친 지친 효린 님의 애창곡 중에 하나가 시스타 아까 효린 님 푸시푸시 또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또 잘 하신다라고 들어서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직접 라이브로 혹시 또 이 영상을 보시군 효린 님도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해야 하죠 아니 근데 지금 느낌이 효린 님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로 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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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맞춰야 돼가지고 아 예 푸시푸시 베이비 아 현타와요 아 하원 아시스타 푸시푸시 푸시 베이 달콤한 말로 아 아까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했지만 보리 씨에게 지금 롤모델인 드랙 선배님이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나영롱 네 나나영롱 어떻게 부릅니까? 드랙님들끼리는 언니라고 골라야 하지 않습니까? 언니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제가 옛날에는 너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발을 쓰고 네네 길거리에 그냥 다녔 나나영 나나영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나나영이 저한테 그냥 언니라고 해 언니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입에 붙었던 게 한 2년 걸렸어요 그럼 앵커인 저에게는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니죠 아 뭐라고요?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방오빠 방오빠 오빠 형이죠 방형 방형 방구형 방 방구형 방구봉 방구봉이 아니라 방국봉 아 방국봉 근데 왜 짧게 그냥 저에게는 이제 나중에 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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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 공연장 얘기가 나와서 또 노래 부를 때 주로 우리 보리 씨는 고음을 소화를 하시는데 최고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면 짧게 저희 고음 대결 한 번 해보는 거 같아요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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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아 네 처음부터 약간 높게 잡을까요? 아 예 편하게 네 도 어디 도죠? 다시 도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도 레 미 바 솔 라 시 도 레 음 음 거의 일치해요 계속 보리 참 궁금해 라는 코너 속의 코너인데 우리 댓글에서 포포바 님께서 랄랄 님이랑 어떻게 알게 됐나요? 랄랄 님 콘텐츠에도 또 많이 나오시죠 네네네 가게를 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 그냥 재미로 개그 같은 찍어서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아 랄랄 씨가 먼저 네 겁나 웃기네요 이렇게 왔어요 사기인 줄 알고 아 요즘 또 신종 사기 같은 게 많아서 네 혹시 이날 이날 때 시간 되세요? 캐스팅을 하게 되는군요 네 답장하고 바로 받고 스튜디오 가서 바로 찍었어요 아 그냥 일사천리로? 되게 즉흥적으로 빠바바바박 해서 그때 만나고 처음 찍고 나서 같이 술을 먹으면서 거기서 또 콘텐츠가 나온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그러세요 그럼 네 술 먹다가 나왔어요 그러세요 그럼 그걸 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또 댓글 중에 립 어떤 걸 쓰시냐 아 립이요? 이거 뭐였지? 랄랄이 만든 그건데 아 랄랄이 티르티르 티르티르 너무 좋아요 이번 올해의 칼라 보리님이 생각하기에는 뭡니까? 24년도의 칼라 저는 자신있게 추천하는데 그 칼라는 돌이라고 생각해요 뭐야 이건 아까 직근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직근 아 이건 놀란 거예요 아 이건 이쪽에 하면 놀란 거고 머리에 하면 어 미트 미친이 아니라 어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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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약간 어 미친 이거보단 그 침뱉듯이 어 미트 어 미트 근데 지금 딱 봐도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코르셋도 입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다 입고 있는데 배에 가스가 찬다 이럴 땐 네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를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제일 궁금해하고 생리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조이면 솔직히 가스가 잘 안 나오긴 해요 오히려 그러죠 근데 뭔가 압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방법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밑에는 나와요 아 장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까?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있으면 약간 이 자세 할 때 나와요 이 자세 네 걸그룹 엔딩 포즈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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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살살 움직여줘야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아 근데 이게 뭔가 장이 네 장이 움직이니까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 모르게 그냥 무대 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아까도 푸시푸시 때 그러면 아니야 그때는 안 꼈어 아니 아까 푸시푸시 하면서 이렇게 안 꼈죠 아니 아까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가서 한번 하고 왔어요 근데 근데 아까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입고 계시면 네 가실 때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요 참을성이 자주 가는 게 아니고 모았다가 어? 지금 한 개가 왔을 때 좀 가요 남자 화장실도 있고 여자 화장실도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당당하게 남자 화장실 들어가죠 아 남자 화장실로 그냥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근데 뭐 죄송할 게 있습니까? 이러고 또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또 오해받으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남자 화장실 들어가요 당당하게 드랙퀸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하시다 보면 질문들이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질문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드랙의 정이? 아 이게 대체 무엇이냐 무슨 정이? 좀 지루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욕할 사람은 욕하고 그렇죠 좋아해주는 사람은 좋아하니까 그냥 직접 와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고 이 드랙 공연 보시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셔서 되게 감동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SNS를 통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즐겨주시는 무대가 되던데 공연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주시는 거 어울리고 대화도 하고 술 한 잔도 하고 이렇게 그런 문화예요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한 것만 많이 물어봐서 혹시 또 보리 씨도 저한테 방영에게 궁금한 점 같은 거 있습니까? 아 아니 지금 제가 장사를 하는데 아 어떤 장사를? 물가가 너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누구에서 알고 계신 거 같죠?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와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고 계시죠? 라운지바 운영하고 있어요 라운지바? 제가 하러 가서 걱정이 없어지게 크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제일 큰 세트가 있거든요 VVIP 세트라고 혹시 죄송한데 얼마인지 한 번 적어주실 수 있어요? VV? VVVIP Very, very, very important person 제일 비싼 게 얼마였지? 어? 500이요 이 장면 영화 타짜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뒤에 영화나 더 붙여도 돼 라는 이런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가 왔습니다 보이스드 턱입니다 마이크를 턱에 대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고 혹시 개인 비방이나 욕설은 오디오가 중간에 차단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네 적어오셨습니다 네 적어왔어요 우리 씨와 함께하는 코가 아닌 턱에다가 내고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현종 11840 15번째 2층 EF 라운지바 공연 전날 금요일 토요일 놀러오세요 놀러오셔서 드랙 공연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술도 많이 많이 벗고 공연도 많이 보다가 팁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서운 사람 절대 아니니까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 해치지 않고 다 순종숨 납니다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아시겠죠? 아 끝났습니다 10초가 이렇게 길어요? 똑같은 10초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박 제가 가림이 아하하 어우 미치 지금까지 턱없는 인터뷰 드래그 아티스트 보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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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히 감사합니다 아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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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